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네. 중국의 방간첩법 개정돼 처음으로 우리 한국인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방금 그 소개를 잠깐 드렸는데 일본인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미 17명이 현재 구속상태고요. 주중 일본 대사의 일이 가장 큰 게 지금 구속된 일본인들 면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중국이 지금까지 도광양의 즉 세계에 중국이 점점점점 세계에서 하나의 어떤 포션을 차지할 때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왜? 외국 자본도 유치해야 되고 또 자기네 물건을 팔아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개방된 국가다. 이런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글로벌하다. 우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우리는 이미 굵기 이미 다 컸다. 그리고 세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자신 있게 보여줄 시기가 왔다. 하면서부터 기준이 점점 다시 옛날 독재 국가 공산 독재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런데요. 반간첩법의 시작은 사실 홍콩 때문에 그랬어요. 홍콩이 이제 막 시위하고 민주화 시위하니까 홍콩을 이제 2체제가 아니라 1국 1체제. 홍콩을 완전히 중국화시키기 위해서 반간첩법을 손대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본 17명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역시 똑같은 상황. 우리의 어떤 거의 인질화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반도체라는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 특히 대만과 또 우리나라 이렇게 3국의 사실 큰 전쟁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지금 수천 명의 우리나라 노동자, 반도체 관련 노동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지금 구속된 A씨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그 17명의 예를 비춰봤을 때 사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구속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요. 지금 중국의 어떤 법체계라든지 구속이라든지 공안들에 의해서 체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방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냥 불시에 임의동행 정도가 아니라 불시에 체포하고 그다음에 변호인 접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사법체계 자체가 인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중시하는 그런 사법체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인력과 관련된 또 유출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라든지 굉장히 주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눈치 안 봐도 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술자들을 더 이상 데려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계산도 충분히 섰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등장 이후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중국이 세계 전략 차원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간의 발톱을 숨겨온 점도 있고 외국 자본이라든가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나름대로 자본주의 국제체제에 편입하기 노력을 했는데 시진핑 이후에 중국몽의 세계 전략 이걸 국내에도 적용시키는 그런 작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점점 더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시진핑은 지금 원래는 지금 시점들 그러니까 2024년부터 2026년 2032년 이렇게 플랜을 짜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도약을 한다.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겠다. 이런 플랜을 다 이야기하면서 장기 집권을 지금 획책했는데 거꾸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힘듭니다. 부동산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도리어 이렇게 적을 만들고 뭔가 간첩들이 있고 이런 식의 독재의 한 흐름으로 내부 불만을 잠재우려 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한국인이 중국의 반간첩법 적용 이후에 첫 구속 사례가 발생을 해서 그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는 김정은 지금 암살 위험 문제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이재명 1심 선고를 앞두고 TV 생중계 문제로 전전 극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리고 조국 일가 웅동학원 사회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5년째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 약속 전혀 지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웅동학원 청문회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 여러 소식들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첫 번째 주제 이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문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임박해 있죠. 정치권에서 지금 재판, 1심 선고 재판과 관련해서 TV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이런 강력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도 내부에서 1심 선고 관련해서 TV 생중계 문제로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주장이 들리고 있어요. 그간의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정성호, 친명계들은 주로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해 왔었죠. 그런데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TV 생중계와 관련해서는 왜 반대하는지 또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직 반박 논리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재판도 생중계가 되고 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은 왜 TV 생중계가 되면 안 되냐 이렇게 다시 제기가 된 것이죠. 이 문제 TV 생중계 재기문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TV 생중계와 관련돼서 논의가 다시 확산된 것은 세미래민주당이 역할을 했습니다. 세미래민주당 아시죠? 이낙연계가 지금 아직 남아서 하나의 정당을 만들고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이 지금 대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전당에 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정당에 공문을 띄웠어요. 세미래민주당이 공문을 띄워서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은 사법부의 독립과 판결이 있는데 문제는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을 국회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 요약된 판시 내용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세력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그의 민주당이 들으면 참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러네. 뼈 때리는 내용이네요. 구구절절히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TV 생중계 논란이 있을 때부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겁니다. 우리 생중계를 하지 않고 그날 중요한 어떤 판결이 있을 때 굉장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리고 방송을 보더라도 실제로 생중계를 안 하니까 자막만 나옵니다. 그런데 재판부 뭐 어쩌고 저고 그러는데 어 이거 유죄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갑자기 정반대에 또 이 속보가 나와요 자막속보가 그러면 어 이거 무죄구나 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딱 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판결문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 혐의 그러니까 공소장에 제기된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 일일이 일일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변호의 변호인들의 어떤 변론의 그 중심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재판부가 뭘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를 쉽게 예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은 그러면 아 이게 변호인이 옳고 어떤 부분은 아 이게 검찰이 옳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자막이 나갈 때 이게 유무죄를 이해할 수가 없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이래서 무죄입니다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판결문이 그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성일 후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걸 생중계하면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면 돼요. 그렇죠? 재판부가 얘기하는 그대로 논리 근거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아 그래서 재판부가 유죄 그래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를 하는구나라고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부를 발췌한 기사 하나 같고 또는 일부를 발췌한 정당의 논평 같고 이리일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가 들었더니 이런 건데 너네는 왜 이따위로 얘기하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직접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원칙 때문에 이래요. 뭐냐면 공개 재판의 원칙. 사실 재판은 기본적으로 공개돼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 중세시대 때는 공개 의무가 없었어요. 그냥 재판부가 마녀 데리고 와서 물에 담갔다가 빼고 해서 익사하면 사람이고 그다음에 살아있으면 마녀니까 화형하고 이런 재판이었거든요. 그런데 근대와서 법이 만들어지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재판을 바라보고 이 재판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전부 다 봐야 된다. 그래서 방청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방청객이 존재한다는 건 이걸 공개한다는 의미니까 더 나아가서 방송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 국민이 알아야 되는 국가의 모든 사무엇 또는 국가의 모든 과정을 알아야 된다. 사법부도 국가의 하나의 축이다. 그러므로 그 과정을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측면으로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세밀해가 이걸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점점 논쟁이 커지니까 민주당이 정말 곤혹스러워지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떤 상황에 처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한 가지 살펴볼게요. 친명계에 속하는 이재명 측과 이재명과 아주 가까운 친명계에 속하는 민주당 한 의원이 언론사와 전화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1심 선고 생중계가 이루어지면 재판장의 선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더 쓰여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 지도부에서도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5일 날 예정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가 선고되고 이것이 TV 생중계로 그대로 노출된다면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큰 악재가 이중으로 오는 셈이죠. 유죄를 받았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유죄가 확정되는 1심 선고에다가 국민들이 상세하게 그 내용을 알게 되면서 오는 여론의 악화 이런 게 이중으로 오게 되겠죠.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런 최악의 상황을 좀 우려하면서 이 TV 생중계 문제로 전쟁근무한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중적이 돼서 곤란할 거예요. 제가 진보 좌파 쪽 패널하고 방송을 하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무죄를 확신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 그럼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재명의 변호인한테 들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선거법은 1000% 무죄고 그다음에 위증교사는 3000% 무죄래요. 웃으면서 그래서 마음속으로 낄낄낄낄 저도 웃었는데 자 보시자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전부 공개해야 돼요.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전 국민이 다 본원 앞에서 판사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 공소장이 그리고 검사가 얼마나 이게 정치 보복으로 이런 걸 했느냐라고 다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재명 피고인은 무죄 하면 공개 안 하는 것보다 3만 퍼센트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한다면 TV 생중계로 그냥 끝나버려요.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왜 놓쳐야 돼요. 왜 안 하냐고요. 거꾸로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유죄가 될 것 같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유죄니까. 그런데 그나마 TV 생중계를 하지 아니하면 유죄라고 선거가 나오자마자 논평이 이거 이러이러한 부분은 판사가 이렇게 판단했다 라는 식으로 침소봉대를 하면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또는 실제로 유죄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인식시키지 않으니까 최소한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의 기획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파악한 세미래 민주당 먼저 치고 나가면서 공론화시키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실은 TV 생중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주진우 의원이 상당히 부각시킨 측면이 있죠. 지난 22일에도 국희법사의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정 방청과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죠. 당연히 TV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하게 되겠죠. 재판부의 권한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국민의힘이나 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이재명 측이 생중계 문제를 적극적으로 쟁점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TV 생중계 문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제기할 이유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도 그렇고 정치적 득실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아까 세미래 민주당 정병원 대표 얘기를 했지만 이건 사실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제가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의견을 늘 이야기하는 가장 초점이 생동감이 없어요. 정당이 진짜 활기가 없고 108명 중에 언론에 나오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의원은 20명도 안 됩니다. 숫자 이름들 한번 검색해보세요. 나머지 80명은 그저 월급받고 하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강남구 의원, 강남갑구 의원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단 한마디도 단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108명이 만약에 돌아가면서 이거 정말 합시다 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면 여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미래 민주당이 지금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갑갑하고 답답하고요. 이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사실 선점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 선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다 생방송했어요. 대법원도 아니고요. 헌법재판소도 아니고요. 1심에서 1심 선고를 생중계했어요. 그때 민주당이 난리를 쳤습니다. 해야 된다고.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판사들이 주저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전국 판사 2,900명한테 설문조사. 주체가 법원 행정처예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판사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놀랍게도 그 당시에 73%가 판결 선고 생중계 허용해야 한다예요. 판사들이 이거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들도 이렇게 적극적인데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보자고요. 지금 미국 주법원에서 재판중계 허용하는 법원 많아요. 영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생중계를 활용하고요. 영미 계통이 다 그래요. 영미 계통은. 그런데 독일 계통이나 독일, 일본 계통이 조금 주저하는데 조금 소극적이에요. 일본은 재판장이, 그러니까 법원, 큰 법원이 허가를 해야 된다. 절자가 좀 복잡하고.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재판 선고를 그 경우에만 중계를 허용한다. 이렇게 좀 소극적인데 어찌 됐든 그래도 독일과 일본도 다 중계를 한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다 중계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설례가 있고 또 한쪽 진영에만 해당되는 게 법의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아니할 이유가 눈꽃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친명계의 고민이 깊다는 흔적은 곳곳에서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 방송 생중계와 관련해서 선뜻 말을 꺼내는 인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박균택 의원이 지난 22일 국감장에서 주진우 의원의 앞서 얘기했던 방송 생중계 판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인권침해다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인권침해라는 걸 그러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정 대통령 생중계할 때 이미 인권침해가 발생했네요. 박균택 의원 굉장히 본인이 이야기를 해놓고도 낯뜨거운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이재명과 친명계 민주당 측에서 어떤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고민이 많다는 건 확인이 됐는데 이재명이 전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 문제도 있고 또는 반대로 이게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뭉개고 갈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그 경우 수를 한 서너 가지 더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봤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좀 주목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성남시장부터 성남시 변호인 변호사로 활동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행적을 그대로 반추해보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없어요? 정말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배짱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대표연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대표연설에 나가서 불채포트 건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일일이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제발 좀 이번에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꼬리 내리고 전화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대의 명분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만 살면 돼. 또한 예가 있어요. 변호사 시절에 검찰 사칭했죠? 검사를 사칭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뭘 주장했어요? 나는 인권변호사야. 성남시민들의 인권을 지금 보호하는 변호사야. 이러고 다녔어요. 힘주고. 그런데 검사 사칭했잖아요. 그러니까 소환한겠다라고 날짜하고 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나 인권변호사가 도망다니는 거 처음 봐. 그리고 또 도망도 무슨 민주화 투쟁을 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고 검사 사칭해서 도망다녔어요. 자서전에 자랑스럽게 썼어요. 내가 교회에 숨었다. 그래서 일주일을 버텼다. 아니 이런 사람이 지금 내가 떳떳하게 받을 거야. 생중계 받아줄 수 있어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받아들이는다는데 500원 겁니다. 500원 거래요? 본인이 그렇게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신념처럼 생각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무죄를 신념처럼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아니 이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의 크기와 사이즈와 규모와 부피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렇죠. 판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죠. 스스로 사실은 범죄 행위를 스스로 모르겠습니까?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이재명. 눈꽃만큼도 없다 받아들일 가능성. 그렇게 놔두고요. 그럴수록 저희는 TV 생중계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제를 제기하고 정치적 쟁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여지는 남아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중요한 의제로 제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V 생중계 문제 1심 선고. 이재명 1심 선고 TV 생중계 문제 먼저 다뤄봤고요. 다른 주제들이 많아서 이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웅동학원 청문회 문제가 새롭게 제기가 돼서 그 주제 한번 다뤄볼게요.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겁니다. 조국 대표 일가가 운영 중인 사학법인 운동학원의 사유화는 조국과 그 일가가 사유화는 하겠다. 2019년에 이 얘기한 바 있죠. 그런데 그게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회 교육에서 청문회를 하자 추진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웅동학원 비리 문제도 있고 조국의 사유화는 약속도 있는데 일단 그 내용에 관해서 먼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웅동학원과 관련돼서 조국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조권이라고 있고요. 또 아버지와 조권과 조권의 아내 이렇게 모든 일가가 완전히 사학재단 사기단이었습니다. 사학재단 사기단. 일가가 사기를 쳤어요. 사학재단 사기단이군요. 정말 사학재단 사기단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지금 폭로가 됐는데 재판까지 이루어졌죠. 그런데 첫 번째가 가장 사학해요. 정말 사학합니다. 조국의 아버지가 웅동학원을 1985년에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운영을 해요. 10년 정도 있다가 이 학교를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면서 어떤 개발회사에 공사를 맡겨요. 그런데 이 개발회사가 나중에 돈을 못 받았다고 10년 후에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걷는데 지금 웅동학원 이사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이길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한 번도 법정에 안 나가요. 법정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원고가 이기는 거예요. 원고가 이겨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쭉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첫 번째 맡긴 개발회사와 그다음에 그 개발회사가 나중에 그 개발회사의 채권을 그대로 인수했다는 또 다른 회사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회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조국 일가들이에요. 그러면 아주 독립되는 그냥 모르는 건설사가 아니고 사실은 조국 일가와 깊이 유착돼 있는 그런 건설사였다는 의미예요? 조국 일가예요. 유착이 아니라 조국 일가예요. 하나씩 해보죠. 아버지가 지금 시작을 인수를 했잖아요. 인수를 해갖고 이사를 꾸렸어요. 그런데 고려 OO 무슨 개발회사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거야? 조건 거예요. 조국의 동생 조건. 네. 부친과 동생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이 고려 무슨 회사가 하청을 줘요. 그러니까 고려 무슨 회사는 조건 거고 하청을 주는 건 아버지 건가? 이렇게 서로서로 하나의 어떤 뭐랄까 그룹을 형성을 해서 컨소시엄처럼 개발을 따낸 것처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사비 대납이 공사비가 일부 미지급됐다 하면서 그것을 소를 제기해요. 소를 제기하는데 봤더니 그 소를 제기하는 회사 이름은 전혀 다른데 봤더니 이게 또 조건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지연이자까지 합쳐서 52억이 돼요. 처음에 십몇 억에서. 그래서 그 채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한 100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단 한 번도 이걸 의결한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떤 회사가 우리한테 사학이잖아요. 사학재단이잖아. 해갖고 소를 제기해서 그 돈 사학이 갖고 있는 그런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거 의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건지 다 의결을 해야 되겠죠. 전혀 안건으로 올라온 적도 없고요. 조국이 자기 동생과 아버지가 벌인 이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사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배임 횡령죄가 그대로 지금 약이 되는 거고 또 이 건 자체가 사실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008년도인가요. 학교에 재산이 있어요. 학교 뒷산 그 재산을 담보로 해서 사채를 갚아요. 조건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사채를 담보로 해서 갚아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특히 사학재단의 재산은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공적 자산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계속 지원도 해줘 하면서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는 공공성, 공공기제이기 때문에 이걸 사적으로 사학재단의 그 어떤 이사장이나 혹은 그 가족들이 유용하면 안 돼요. 그렇게 유용을 했어요.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조건이 이제 누군가의 브로커를 통해서 이 학교에 취직하고 임용되고 싶은 두 명의 교사를 채용시켜줘요. 돈을 받고. 채용비리가 생기는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웅동학원의 대표적인 지금 비리 종합세트입니다. 네. 웅동학원 비리 문제 관련해서 그럼 마지막 얘기 세 번째 비리 사건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조국 대표의 동생 조건.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당시에도 좀 시끄러웠잖아요. 당시에 제 기억에는 2016년, 2017년 그 어간에 웅동중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시험 문제와 다번지를 넘겨준 혐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조건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법정 구속이 그래서 됐었죠. 그런데 항소심 2심에 가서는 조건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를 했고 대법원에서도 2심 그대로 3년 선고했던 내용을 받아들여서 징역 3년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거 확인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논란이 됐던 건 1심 당시에 재판장이 누구였느냐. 재판부를 이끄는 재판장이 누구였냐. 의리법연구위 출신인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다. 즉 조국 대표하고 특수한 관계가 있는 김미리가 1심 선고에서 아주 낮은 형량을 선고한 거 아니냐 해서 논란이 된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아시다시피 이 당시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예요. 분명수 체제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전부 다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난 얘기예요. 제가 어떤 가감 없이. 그런데 이 정도라면 당연히 1년형이 아니잖아요. 1년형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아주 재질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브로커들을 해외에 도피시켜요. 그런 도피시킨 혐의까지도 명백히 드러났고 그런데 1년형 이러면서 굉장히 그걸 봐주려고 했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저 당시에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이 돼요. 그런데 구속영장 기각도 판사는 다른 판사예요. 이 기밀판사가 아니고. 그런데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아프대. 그런데 낙상을 했대. 허리 디스크래. 그러면 검찰이 그걸 증명하라고 병원을 다 뒤진 거예요. 그랬더니 cctv가 나오고 간호사도 증언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흡연하고요. 병원에서 흡연하고. 병원에서 흡연하고. 그리고 혼잣말 하는 게 다 드러난 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하고 고래고래 고함주 지르고 벌떡이나 숨 움직이고 이런 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구속영장과 관련돼서 이런 증거도 다 있다고 얘기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롱 환자였군요. 네. 완전 나이롱 환자 다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김명수 체제가 어떻게든 조국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우리법 연구회든 국제법 연구회든 무슨 연구회든 다 동원된 조국을 보호하자 이렇게 정말 사기단이 횡행한 이 집단에 이렇게 면제부를 주려고 노력했다는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9년에 조국이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고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웅동학원 비리 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됐었고 당시에 조국 일가가 사유환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 사유환원 내용 중에는 물론 웅동학원 관련된 재산 사유환원뿐만 아니라 조국 일가의 주요한 인물들, 조국의 모친이 있죠. 박정숙 씨, 웅동학원 이사장이었던 박정숙 씨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 그리고 그 가족 일가와 연관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그 친인척도 있고 이런 여러 사람도 다 물러나겠다. 박정숙 본인은 이사장직과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잠깐 다뤘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박정숙 이사장, 조국 대표의 모친, 이 사람 다시 복귀를 해서 논란이 좀 됐었죠? 그렇죠. 다시 복귀하고 또 이사도 자신이 전부 다 또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로 채워놓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 사람들은 파렴치하다라는 겁니다. 박정숙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 조국이 왜 수사받고 이럴 때요. 정경심 수사받고 이럴 때 박정숙이 갑자기 자기 아들을 예수에 비유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가는 예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이 일가의 모든 뇌구조가 전부 다 일반인들과 다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의 사학재단 비리가 드러나면 사실은 무조건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기억하시죠? 민주당이 사학재단들을 전부 다 범죄자처럼 몰아넣었어요. 그러니까 사학재단이 전부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왜 범죄자냐 하고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야말로 진짜 범죄자 완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의 학원을 하나의 공공기체를 다 이용한 흔적이 있는데 박정숙은 또다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이사로 해서 이사 섭림을 왜 했겠습니까? 이거 내 거야. 계속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파렴치한 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위장 이혼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조건이 사실 핵심 채권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지금 다 한 115억 가까이 됩니다. 그거를 다 아내한테 넘겼는데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게 아니고 다 남이다. 제3자다. 이런 식으로 해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진짜 위장 이혼인 거야. 보면 sns 같은데 이혼한 사람이 서로 아이들과 함께 사진 올리고 문제가 되니까 또 이거 삭제하고 더군다나 가장 최악이 이혼한 사람. 그러니까 올케와 시누이 정경심 교수 있잖아요. 교수가 아니 이혼한 올케한테 부동산을 또 넘겨요. 자신의 부산 아파트를 급히 팔아버려요. 이게 문제가 막 생기니까 재산과 관련돼서 그러면 아니 세상에 자기 시동생과 이혼한 사람을 아직도 연관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철저하게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숨기려고. 그래서 위장 이혼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범죄를 숨기려고 또 범죄에 따른 어떤 수익을 숨기려고 정말 최후까지 발악을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군요. 제 목소리가 크다고 이야기를 주셨네요. 중간에 혹시 제 목소리가 크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마이크를 상당히 멀리해서 하고 있고 이 조절조 볼륨 조절도 좀 낮게 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평소에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면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마이크하고 정당히 거리를 더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 총선 직전에 이 문제가 또 한 번 사실은 부각이 됐었잖아요. 양문석 후보의 11억 불법 대출 사건. 이게 이제 논란이 됐을 때 일종의 불통튀는 사건의 하나로 조국 대표의 사유환원 문제도 부각이 됐는데 어쨌든 현재 5년, 2019년에 그 약속을 사유환원 약속을 했는데 아직 조국은 약속도 안 지킬 뿐만 아니라 계속 이 사유환원 문제에 관련해서 논란이 됐을 때 그냥 막 뭉개고 있어요. 입장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건 조국 같은 탐욕스러운 인간이 좋아 나는 재산은 챙기겠다. 욕은 얻어먹어도 이 막대한 재산만큼은 놓치지 않겠다. 뭐 그런 속셈인가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의 언제나 수법이 이렇습니다. 불리할 때는 침묵하라. 문재인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잖아요. 뭐 딸에 대한 온갖 지금 추문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고 또 비위 혐의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불리하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지금 조국은 또 달라요. 수익을 어떻게든 숨기겠다. 검은 돈을 숨기겠다. 또 지금까지 학원을 통해서 정말 이용해서 일가들이 갖고 있었던 빼냈던 꿀처럼 빨아먹었던 온갖 재산들을 전부 다 지키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당도 만들고 그래서 대표도 되고 이렇게 자기가 메신저가 돼서 이슈를 이끌어 나가면 이슈가 이슈를 덮을 수 있다라는 너무나 뻔뻔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게 조국의 어떤 뭐랄까요 조국이 마치 민주화 투자처럼 백만이 모이고 하면서 조국을 옹호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당시에 사실 그런 게 없었다면 운동학원 비리위는 어마어마하게 반향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딸과 아들의 입학 비리 이런 것들이 도리어 더 크게 부각이 되면서 운동학원이 아직도 국민들에게 전국민적인 어떤 분노의 그런 프라이밍 점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국회 교육위에서 이 조국 대표 모친인 박정숙 이사장을 비롯해서 지난해 9월 이사로 추가 선임된 조국 대표 외삼춘. 지난해 9월에 이사로 새로 선임된 사람이 또 조국 대표 외삼춘이군요. 아예 그냥 집안 자체가 이사를 맡고 있구나. 이사장 이사들. 조국 대표 외삼춘은 그 전에 뭐 하던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학원의 행정실장 한 사람. 아 그래요? 이 학교의 행정실장. 처남도 행정실장. 모든 일가가 죄다 지금 임원이니 아니면 직원이니 하면서 일가가 그냥 다 운영했던 그런 학원이에요. 무슨 기업처럼 운영했던. 그 행정실장을 이제 이사로 승진시킨 겁니다. 민주당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비리사학재단 청문회. 이건 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웅동학원 청문회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니까 비리사학재단 청문회 자체는 동의한다. 그런데 김영호 민주당 소속의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웅동학원이 주요 대상이 될지는 여야 간사들이 협의를 해야 한다. 해봐야 되겠다. 일단 비리사학재단 청문회 차원에서는 동일하지만 웅동학원을 중심으로 할 건지 또 웅동학원을 상당히 청문회 대상에서 주요한 증인으로 채택할 건지 이건 좀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도 있나요? 이건 수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조국당이니까. 조국당에 하나의 어떤 카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번에 어찌됐든 호남에서 상당히 서로 격전을 치렀어요. 선거가 사실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특히 영광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까지 하네. 선을 넘네. 이런 분위기가 선거 과정에서 충돌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국이 제일 먼저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뛰쳐나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애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았더니 민주당의 기류가 또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조국이 지금 자기 명구스러워서 하는 것이지 우리랑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기류가 꼭 한 목소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 민주당이 왜 조국당 조국의 비리 사악을 감싸니 이렇게 지금 불똥을 떠안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면 저는 이거 가능성도 있다. 이건 한번 정격적으로 운동학원 청문회를 열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슈를 조금 덮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당 또는 조국 대비 힘도 빼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문제도 분산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운동학원 청문회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겠다. 저희가 돼서 이것도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라 두 번째 이슈로 진행해봤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